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올해 2023년 쾌활 차왕수가 지난 3월 27일 체업 됐는데요. 저 정도 규모입니다. 노반장 차나무가 23년 이 정도 크기인데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노빙도 가는 길 그리고 2008년도 노빙도 가는 길은 항상 무너졌었고요. 2007년 남나산 그리고 또 2009년에 랭창, 란창공로 그리고 상명 가는 길 이때 2011년에 드디어 비포장들이 포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차산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011년에는 쾌활 정경원 차마고도 여행을 많이 오셨는데 메리설산까지 여행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란창강에 걸린 외줄다리도 직접 넘어보는 그런 체험활동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가 직항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여행단을 모집해가지고 이런 란창강이나 차마고도길 그리고 또 샹그릴라, 티벳의 입구죠. 대리 그런 곳에 가가지고 문화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마고도도 즐겨보고 그리고 이무육대차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차산들을 가서 경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2011년에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차마고도 여행했던 게 가장 큰 어떤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거였다고 생각하고 곤명에 가시면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이 마케암입니다. 마케암인데 6대 달라이라마가 사랑했던 여자, 여자가 있던 식당, 그 식당을 재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곳인데 꼭 한번 가보시길 원하고요. 곤명은 2011년에 한류가 시작됐죠. 그리고 운남의 무지개, 이무의 차순호, 차순호에 가가지고 직접 차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지금은 닝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보이에 있는 보이차마고도 그리고 남나산을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고차수 군락이라는 게 아 어떤 거구나 800년 차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구나 그럼 천년차나무는 어떨까 그 곳에서 바로 그냥 만들어 모으시는 보이차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죠. 쾌활, 멍송차산은 2008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런 차산 그리고 이무, 차순호, 지금 오대손 차진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남나산이라든가 멍송이라든가 기타 등등, 에뢰산 그리고 또 천년차나무가 천구로 있는 그런 차산들을 직접 가서 직접 보고 그리고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세계가 아닌 진짜 눈으로 보고 깨우치는 어떤 그런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배경 고차수 보이차 체엽 사람이 저 꼭대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남나산의 죽통차 만들기 2011년은 제가 정말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면서 차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김호영 선생님께서 2011년까지 계셔 주셨는데 덕분에 마음 놓고 맡기고 그리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만들어 봤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을 소개하면 두 가지죠. 보이차 만든 것들과 그리고 차마고도 여행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 집 체로키 40만 키로 달리고 폐차를 했는데 참 2011년 때까지만 해도 속을 정말 많이 썩였습니다. 어디 갔다 하면은 무조건 100만 원을 먹는 수리비용으로 그리고 기본 수리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야만 했던 비포장길들 포장을 가장한 비포장길이어서 상당히 힘든 길들이었어요. 무량산에서는 반드시 사야 하는 허퇴 이걸 사가지고 산에 가야 먹을 게 생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재배다원 백행차산으로 올라가는 산상로인데요. 이 산상로 참 진짜 길이 거의 비오면 못 올라가질 정도의 길이었고 2011년까지만 해도 절반 공사해가지고 올라오는 길 그리고 흙길로 계속 올라가는데 차가 계속 고장나 수리하고 세워놓고 그냥 걸어 들어가고 천년차 나무와 달 그리고 야생의 증거였던 야빠오 야빠오가 하나 가득 있는 백행차산들 이게 이제 본산홍이라는 풍종의 차나무인데요. 천년에서 1500년 정도 된 나무들 그리고 진수성찬이죠. 이게 바로 진수성찬입니다. 너무 배고픈데 먹을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산상에서 수리를 하면서 일박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그리고 차를 따지 않은 시기에는 용담초를 모든 사람이 채취하기 때문에 마을엔 사람이 없습니다. 주먹밥 하나 먹고 차산의 길을 묵묵하게 사륜으로 이동했죠. 란창강이 멀리 보이고 해발 2400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재배차를 수거해가는 차량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고차수 그리고 에뢰산 가는 길은 첩첩산중의 길인데 차마고도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차는 세워놓고 그 꽃길을 따라서 준비한 말을 데리고 산을 두 개를 넘어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텐트를 치고 보통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면서 산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다 주는 그런 차 입을 고맙게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산상 생활을 하면서 얻은 야빠오 아포차들 그 차들도 한 잔씩 마셔가면서 그리고 차 마방에 실어가지고 실어서 날르고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 김호영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수송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이무육대 차산에는 저 이무정산에 저 꼭대기 꽈뽕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괄풍체라고 부르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바람이 긁고 갔다. 뭐 그런 의미의 꽈뽕자인데요. 여기에 좋은 차나무가 있다고 해주고 2009년부터 제가 가기 시작해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처음에는 진짜 완전 초가집들이었는데 전부 쓰러져가는 기와집에 돼지들 다 풀러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4층짜리 3층, 4층짜리 집들도 다 바뀌었고 풀려져 있는 돼지, 개들도 없습니다. 다 잡혀져 있는데 야우족이 사는 그런 곳인데요. 특이한 저런 분홍색과 검은색 모자들 이런 라오스에 주로 있는 소수민족들인데 이무정산이 원래 옛날에 라오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야우족이 살고 있고요. 야우족 친구가 만들어준 차를 구하러 가는데 마을에서 차 타고 한 시간 내려서 솥동 지나서 그리고 이빨 빠진 현수교를 넘어서 그다음에 외나무 다리를 지나서 그다음에 낭떠짓길을 살짝살짝 조심조심 지나서 그리고 통나무 다리를 다시 오르고 그리고 물을 건너서 산을 두 개를 넘어가야 되는 곳 야 이거 뭐 거의 뭐 거의 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가는 힘에 의해가지고 뭐 괜찮은데 앞에 가는 이 길잡이 청년은 아무 풀이나 딱 잡으면 그 안에 벌레가 있어요. 바로 입에 가져가가지고 그냥 먹는 거야. 영양간식 야 우리는 지칠 대로 지친 이 산상로를 지나면 땀이 그냥 흠뻑하게 어깨가 다 젖을 정도 완전히 땡칠이 되기 일고 직전에 이제 그 꽈퐁짜이에 진짜 숨겨져 있는 차나무들이 한 250그루 정도 있는 정글 속에 차나무한테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이 길잡이 친구는 무조건 뭐 입으로 다 들어가고 그 나무를 삶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꽈퐁짜이에서도 차를 만들어 왔고요. 멍송 쾌활다원 이때는 이제 20년 임대하기 전인데요. 2013년에 임대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쇠덩이네 차밭에서 열심히 차를 따가지고 어머니 그리고 또 아버지 도움으로 차를 좋은 차를 만들었었는데 멍송다원은 정말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는데 해발 1800m 산속에 정말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고차수 사이사이에 돌도 끼우고 막 돌을 매달아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차가 차나무가 좀 더 나오거든요. 야 근데 뭐 멍송은 그냥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저수지도 어머 큰 저수지도 있고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햇빛에 다 말려가지고 진짜 보이차를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아침이면 운무가 하나 가득 끼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갔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죠. 거미줄도 하나 가득 있고 치싱표총이라고 하는 벌레들도 많고 그리고 남들이 진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위에 좋다는 어떤 식물들도 차수구라고 하는 버섯들도 붙어 있고 거미줄 맨 앞에 가면 안됩니다. 차잎들도 삼형제 행복합니다. 봄차 체업하고 그리고 남나산 고차수 차 가장 좋은 곳에 이것도 10년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정말 재밌게 체업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임대하기 전이죠. 월강병도 제조하고 애뢰산 천년 야생 차나무 꼭대기 위에 사람 한 분 계신데 그분들이 2월 20일 날 체업해 준 새싹 아포차 수증기 증기의 병차를 제조합니다. 500g 달아서 병차도 만들고 그리고 큰 대병도 만들고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새싹 차를 가지고 남나산 800년 차나무 밑에서 일주일 동안 중탕으로 보이차고도 제조해 봅니다. 연습기간이었죠. 2011년까지 그리고 노반장 우이메이네 집에서 이렇게 노반장 차를 체협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우이메이 고마워요. 짧은 시간 아주 적은 양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신털이 많은 노반장 차도 만들었고 차산에 가장 힘들었던 게 벌레들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차산은 그렇죠. 좀 볼품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 옛날에는 딱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보이차 만드는 진짜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 인두공도 만들어 보고 미국인 친구가 와서 같이 기납도 해 보고 옛날 방법 그대로 보이차를 만들었죠. 그늘에서 식히고 그 다음에 다포를 벗겨가지고 벗겨서 다시 하루를 그늘에서 건조를 시켜서 차도 만들고 아인이족의 식사 닭머리 그리고 텐트를 아예 그냥 그 집 안에다 쳐놨는데 아 진짜 너무 좀 심겨웠습니다. 병차는 각 지역에서 만들었던 차들을 다 가지고 아주 멍송해서 기납하고 그리고 죽순 포장하고 불도장도 찍고 해서 2011년 병차를 만들었었어요. 포장지 도안도 이제 제가 했는데 보이차 포장지 한지에다가 박스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안에다가 활동 내역도 요약한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2011년에는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이족 죽통차를 제조를 했는데 첨죽이라고 하는 단 국물이 나오는 대나무 그 대나무 국물이 위장약인데 거기에 차를 집어넣고 끓여서 그 다음에 그 저 국물이 나와가지고 섞여서 다시 봄으로 다져서 만들어내는 아인이족의 죽통차 죽관차라고도 하는데 이 차를 만들어가지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에 대나무 벌레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만들질 않았죠. 파사차왕수인데 2011년 파사차왕수 친경하고 3년 동안 저희가 파사차왕수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폰강이라는 낙하대산 또는 화주량지라고 불리는 산에 폰강차산도 2011년에 가가지고 발굴을 해서 좋은 차나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30년간 계약을 준비합니다. 하여튼간 좋은 곳인데 무조건 우리 교수님이 쓰신 정다른 교수님의 노자를 읽으면서 차산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이거는 노자의 가르침에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구나 오르막을 울르면서도 내리막을 걱정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차산의 활동들을 보면서 차를 만들었는데 에레산 보이차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백행 고차수 보이차도 천년 이상 된 차나무에서 만들었고 차순호 보이차도 제조했고요. 그리고 겨우사리 고차수 보이차도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꽈펑짜이 보이차도 소량 만들었고 그리고 인두공도 몇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고차수 보이차도 제조했고요. 그리고 남나산 고차수 보이차도 제조했습니다. 멍송 고차수 보이차와 노반장 고차수 보이차을 이렇게 아주 좋은 분들의 힘을 빌려서 죽통 고차수 보이차와 에루에산 9kg 대병 제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9kg 대병은 좋은 분들께 전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2011년도 쾌할 고차수 보이차들이 탄생했고요. 이제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2011년도 고차수 보이차를 먹어봤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매일 되십시오.